안녕 일하러 가요 전부 너무 빨다 물 딱 찍어 팔찌 아, 이 선생님이 안 나오셔서 랩을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화이팅 아 근데 지금 아람이 메이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삼각대를 두고 왔어요 톡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냥 막, 항상 막힌 거 가지고 나한테 막힌 거 같은데 진짜 가정집이에요 너무 예쁘다 내가 사고싶은 인테리어 스프링이던 것 같다. 싹싹이듯이. 네 레디 액션! 오늘 공부 끝! 제가 직접 편집을 하다보니까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편집까지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려고 합니다. 레디? 이번에 얼퍼로 약간... 오늘 공부 끝! 근데 아직 제가 유튜브 편집이 남았어요. 여러분 우선 촬영이 끝났고 얼굴이 너무 엉망이야. 오늘 막 급하게 촬영도 추가되고 멘트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오늘 진짜 너무 엉망이고 일단 근데 저희 소영 실장님이 여기서 한 20km 떨어진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가지고 소영이 집들이 갔다가 이제 가려구요. 일단 소영이 만나러 가려구요. 아 뭐야 요즘에 정말 인기 많은 버섯버섯! 이것도 당근이고 진짜? 얘가 당근이고 이거 모던 센츄리에 맞아? 아 정확해요. 당근으로 6만 원이 구매했구요. 진짜? 너무 잘 샀다. 나도 지금 한참 인테리에 관심 많은데 이것도 당근으로 샀다. 진짜? 뭐 뭐 뭐. 또 뭘 또 당근으로 샀어. 뭐야 너무 잘 샀다.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인스타그램 있어. 유알러브 투하 아 진짜 너무 잘 샀다. 너무 급습이 있네 이거? 아이고. 멋있지 양성. 1등 신부감. 멋있지. 진짜 우리 소영이 시집만 가면 돼. 아직 요리 실력이 좋진 않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 언니 나보다 잘하잖아. 시집 글렀어 나는. 난 뱀이 브이브이야. 요리 포기야. 아유 뷰 너무 좋다. 괜찮아? 응. 환기도 잘 되고. 아 맞아. 첨자켓도 가지고 왔는데. 짜잔. 맛있는 빙달. 헛소픽. 이게 그렇게 유명하대. 진짜? 아니 너무 달아 보여.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꾸덕해 소스가? 약간 그래서 맛있는 거 아닐까? 그냥 떨어지지 않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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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하다. 여러분 저는 이제 미팅하러 갑니다. 끝! 약간 트위드 자켓에 오늘 제가 보부상일 예정이라서 엄청 큰 가방을 맸어요. 오늘 햇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짜잔! 오늘 모자를 쓰려다가 벗어놓고 나가고 햇살이 너무 좋다. 포근하다. 출근! 안녕! 안녕하세요. 드디어 샘플이 나왔는데 잠깐만 잠깐만 컬러 나왔는데 컬러가 잠깐만 보던 컬러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을까요?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둘 다 에센스 양이 너무 부족했고요. 힐링 패드 쿨링감은 마음에 들었고 향도 전보다 조금 달라진 게 느껴졌는데 둘 다 에센스 양이 부족해서인지 볼에 올려두면 떨어지는 현상이 같이 발생을 했고요. 힐링이랑 모이스처의 차이점을 크게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모이스처가 수분 보다는 조금 더 보습력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블루가 지금 많이 좀 촌스럽게 나와가지고 지금 팍도 조정하러 가셨거든요. 제조사에 그래서 부족한 느낌이 들어. 너무 초창기 때 미팅 끝나고서 지금 편집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본다. 이상해. 리치 만나러.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뭐하세요? 리치야. 너 털 찐 척 했다면서? 나 쳐다봤어. 무슨 소리야? 내가 살이 쪘다고? 회장님 노여우심. 리치. 내가 살이 쪘다고? 리치야. 나 오늘도 양말 잘못 신었는데.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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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리치야. 그건 아니야. 리치야. 우리 회장님은 사실 남자였어요. 우리 회장님 사실은. 정체가 남자였어요. 이요. 아니 회장님 자꾸 왜 이러세요. 아니 회장님 자꾸 왜 이러세요. 어떡해요. 우리 회장님 사실은 남자였어요. 남자였어요. 오. 리치 확대범.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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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왕. 우왕. 사자표. 회장님한테 결제 받으려면. 슉. 황태포 들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위치가. 꿍 하고. 꿍 하고. 꿍. 결제 버튼 눌러준다고. 꿍. 완전 결제 버튼. 어. 결제 버튼. 우리는 깐부잖아. 깐부. 아. 오늘은. 주말 데이트 드럼. 하하하. 어제 처음으로. 제가 남수 친구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았어. 사계가. 영상을 보면서. 여기 광대가 2만큼씩 올라가더라고. 너무 귀여워서 댓글도 너무 예쁘게 달아주셔서 양봉 장 유튜버? 양봉 유튜버라고 해주셔서 저희 어제 너무 행복하게 댓글 읽으면서 잠들었어요 나 체력이 안 좋아서 남친가 대신 운전해주고 있어 나 어색하죠 이거 아직도 오늘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저요? 통증기인 줄 아니야 오늘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엄마가 송증기 같다고 그랬단 말이야 남준이 보고서 이제 깜짝이야 4kg 이 남친구가 이쁘다 그래가지고 다 단풍 구경하러 가나봐요 차가 진짜 너무 막혔어 50분이면 올 길은 얼마나 걸렸지? 1시간 50분 허어 어떻게 고생했어 아니요 1시간을 구경하기 위해 2시간을 더 늘려왔어 응 그리고 또 1시간까지 응 1시간까지 우와 너무 멋있다 제가 어제랑 좀 다른 거 같아 어머니 암석하석정원 눈이 감상하러 가르치다 눈이 감상하러 가르치다 눈이 감상하러 가르치다 진짜 예뻐 우와 너무 예뻐 우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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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물어있어 그러네 뭐지? 약간 하트 다리 같은가? 하트 다리에요 여기로 봐 이제 하트 다리 나 이제 모자이크 안 할거세요? 안 돼 하트 다리 모자이크 권한은 나한테 있어 이제 노출 조절 잘한다고 아까 왕 뿌듯했다고 자기 이제 노출 조절 잘해요? 아니 좀 약간 안 예뻐요? 어 이뻐 그치? 응 하트 다리 하트 다리 귀엽네 어디 봐봐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셔도 되고 아 그래요? 네네 엄마 있잖아 야 이거 해야지 이거 안녕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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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이런 힙한 애인 줄 알고 하트 다리 하트 다리 하트 다리 아이들 용이었네 진짜 빨리 했어 하트 다리 하트 다리 하트 다리 하트 다리 유당벌레 한 마리 더 붙지죠 그러면 그래 끝 잘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응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맞아 맞아 삼성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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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느낌으로 질긴가 봐 잘 잘려요? 응 잘 안 잘려요 안 잘려요? 응 귀여워 귀여운 중인데 진짜 너무 약간 이게 카사미에서 되게 유명한 거더라고 오 오 녹았어 녹았어 약간 무다들고 와 얘는 너무 작죠 이건 너무 작지 딱 저거 중간 사이즈가 없나 어 이건 어때요? 샤브샤브 왔어요 샤브샤브 왔어요 대통령 샤브샤브 그리고 다 떠왔다 대통령 다리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다 넣어도 돼요? 응 다 넣어도 돼? 응 일부러 찍고 있는 건데 내가 방해하는 거죠? 아니에요 넣어주세요 나 젓가락질 잘 못하고 있어 으악 으악 걘 뭐지? 흐린 눈 할게 내가 먹을게 좋아 좋아 엄청 장사하네 으악 살아있는 거 아니지 내가 먼저 해볼까? 응 해줘 아 진짜 그렇게 해 지금 몇 초 정도 있어요? 90초 쪼개파트 진짜 맛있어 맛있다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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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먹어봐 나 이거 찍고 있어 우리 친구 숨었어 양말을... 왜? 리치야 가운데 발가락이 너무... 아니 갑자기 여기 리치가 쑥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게 시원한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봤는데 까꿍 했는데 심지어 뒤집었어 나 약간 양말이랑 뭐가 있나 봐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오른손 내리고 왼손... 내리지 마 리치 왼손 놀아 내려 올려 내려 올리지 마 내려 내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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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신났어 잘 놀다 간다 안녕 오늘은 저 카카오 촬영 방송하러 갑니다 여러분 저 카카오 방송하러 가요 오늘 경선님이랑 방송해요 경선님은 영상으로만 보다가 처음이에요 짜잔 비건 면이에요 이거 그래서 얇은 편인 것 같아 그쵸 엄청 얇죠? 얹어놓기 좋을 것 같아 오 맞아요 맞아요 잘 붙네 그쵸 얹어서 잘 붙네 이게 모이스처고 이게 필링 아하 바하 파하 좀 섞어서 넣은 거예요 다 들어가셨어요? 네 오 섞어 들어가도 괜찮아요? 오 괜찮더라고요 저는 뭔가 얘가 술무지용이면은 닦아낸 용도가 더 메인이라서 좀 도톰하게 하겠나 싶었는데 진짜 신기하다 저는 향은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얘요? 네 향은 얘가 더 좋고 이렇게 해서는 에센스 제형 잘 모르겠어 얼굴에 얹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좀 쿨링감이 더 오래 느껴진다곤 하는데 둘 다 보냈어 다시 다시 네 둘 다 빼 근데 원단은 좋은 것 같아요 원단은 엄청 비싸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전부 다 테스트를 했는데 여자분들이 전부 다 비건을 고른 거예요 오 이거는 진짜 사이언스다 사이언스다 우리가 와 이거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사이언스다 그래 그래 근데 이렇게 계속 해도 안 마르고 좋긴 한데 말씀하시면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계속 있으니까 열 같죠? 더워 두 눈깨는 날 그쵸? 준비 다 하고 대기 중이에요 오늘 경사님이랑 하지용 오늘 두 번째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평이 좋아서 좀 뿌듯하네 네 이거 둘 다 다시 공장으로 보내가지고 미안하지만 너희는 세상 밖에 나올 수 없어 얘들아 미안해 10분 정도 나왔는데 완전 쌩얼로 촬영해요 만지면 안돼 불거져 오늘 백신 맞았다고 집에 와서 요렇게 미역국이랑 해줬어 음 감동 수입 끝 잘 먹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다행으로 안 아파가지고 많이 안 아파가지고 너무 맛있어 음 제주도에서 해준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 그쵸? 음 얘가 찔리네 음 음 음 제주도 때 지로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진짜? 음 너무 맛있는데? 그치?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슐랭에 들어가는 거 신랑 호텔에 별 5개 무브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야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저기 그렇게 극찬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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